이게 후레임 망이 너무 잘 부러지거든요 근데 원형 후레임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기뻐요 내가 몇 센치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잘 부러지니까 원형통 후레임으로 나와서 요즘에 요런걸 인기가 많아요 여기 봐요 지금 써보니까 좋죠 조조사님 그래서 써서 좋으니까 또 일행분 준다고 사요 어디 봐요 2만원밖에 안해 이거 케이스도 있어요 뒤집어 봐요 또 일행분이 좋다고 또 하나 사가네요 구미에서 여기까지 또 그 기름값 들여와가지고 여기 좀 들어봐요 이거 통후레임이 안 무겁죠 가볍죠 뭐가 좋아 여기가 되게 깊어 망이 여기 되게 깊어요 또 장어 낚시 한 대 넣겠다네요 장어가 새 나올까봐 하여튼 뭐 통후레임으로 인기가 많아요 접는 거는 왜 이런 데가 막 부러질 경우가 많아 근데 안 비싸고 싸 2만원밖에 안해 몰라서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잊고 되었어요 조조사님 두 개 사가네요 조조사님 두 개 사가네요